안녕하세요 편안아이티리뷰 더신자입니다 여러분들 장거리로 이동을 하거나 게임을 자주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꼭 필요한게 하나 있죠 바로 보조배터리 이전보다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상향되었지만 아직도 역시 충전을 매일 해줘야 하고 간단한 사용이 아니라면 보조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ESRPD 고속보조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올라가는 다음 날인 22일에 진행하는 이벤트도 말씀드릴테니까요 영상 재밌고 유익하게 시청해주세요 일단 박스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상자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보조배터리도 작을 수 밖에 없겠죠 박스를 열면 5핀 케이블과 보조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5핀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지만 이 보조배터리를 충전할 때 5핀 케이블 말고도 C타입이 입출력이 가능하니까 C타입 충전도 가능합니다 이제 보조배터리를 살펴보면 굉장히 작고 귀여워요 꺼낼 때 약간 각진 비누 같다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작고 디자인도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이 바로 보이죠 보조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하게 숫자로 표시가 된다는 거 이것도 큰 장점이고 카드와 크기를 직접 비교해보면 카드보다 살짝 큰 크기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볼 수가 있죠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그런 크기고 무게는 약 202g으로 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진짜 깔끔하죠 딱 보고 디자인 때문에 더 마음에 들었어요 포트는 USB-A, QC 3.0 출력포트 하나 USB-C, PD 입출력포트 하나 마이크로 5핀 입력포트가 하나씩 존재합니다 보조배터리의 용량은 10,000mAh로 넉넉하죠 저는 가끔 이렇게 카페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이 ESR 보조배터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크기 덕분에 이렇게 간단하게 휴대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타입 포트를 통해 아이폰을 충전했는데요 USB-PD 충전으로 18W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폰도 아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동시에 하나의 다른 기기도 충전할 수 있죠 동시에 충전할 때는 최대 출력이 15W라고 하네요 물론 안드로이드 제품도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QC 3.0 포트가 있으니 이곳으로도 고속 충전이 가능하죠 이 제품을 제가 약 열흘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사용을 했는데요 이 제품의 장점이 무엇이 있냐 하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크기로 휴대하기가 정말 간편해요 카드보다 살짝 큰 크기로 들고 다니기에 부담이 없고 무게도 약 200g이니까 괜찮죠 카페에 갈 때 충전기 대신 보조배터리를 들고 가면 굳이 콘센트가 있는 자리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었고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놀 때도 게임 자동사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동사냥할 때는 보조배터리 필수인 거는 다들 아실 거니까 장시간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시청하기도 아주 좋겠죠 두 번째는 배터리 잔량 표시가 숫자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램프로 불이 몇 개 켜졌냐 이렇게 표시되는 것보다 확실하게 배터리 잔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숫자로 볼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진 핸드폰을 얼마나 충전할 수 있고 몇 번 더 가능한지도 대충 가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편합니다 세 번째는 디자인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깔끔한 무광 블랙 색상에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보조배터리에 무슨 디자인까지 신경을 쓰냐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기능이 다 좋으면서 디자인까지 좋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깔끔한 디자인에 마감도 훌륭하고 한 손에 들어오는 그립감도 아 이거다 여기서 이게 궁금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시간을 재봤어요 보조배터리가 0%일 때부터 100%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제가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 0%에서 100%까지 약 2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1,000mA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맞겠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어? 나도 하나 구매해야겠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 ESR 공식 수입원 샘빌 애드온샵에서 타임 특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다음 날인 7월 22일 수요일 애드온샵 홈페이지에서 한정수량으로 지금 소개해드린 ESR 보조배터리를 정가 22,900원에서 13,000원이나 할인한 9,900원에 특가 판매를 한다고 해요 솔직히 정가에도 정말 괜찮은 제품인데 특가 판매로는 당연해도 좋겠죠 한정수량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구매하실 분들이 있다면 특가로 구매를 해보시는 것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 제가 사용하면서도 만족감이 많이 높은 제품이었는데 심지어 네이버에서 보니까 평점도 엄청 좋더라고요 보조배터리 하나 장만해야 할 시기가 오신 분들이라면 이 ESR PD 고속보조배터리 하나 들여놓아도 좋은 선택지라고 보입니다 구매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았으니까요 영상 다시 한번 꼼꼼하게 시청해보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